항상 파월이 발언한 이후에 시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3개월 정도 CPI가 PPI에 후행을 한다라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역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그래프만 보면 참 기분이 나쁘게 마감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상승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마치 절벽에서 폭포가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말 기사를 봐서 아시겠지만 PPI, 생산자 물가지수죠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장 막판에 불안심리를 키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 CPI 발표에 이어서 FOMC까지 빅이벤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FOMC는 점도표가 발표가 되죠 이 점도표가 어디에 찍혀있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최종금리 수준을 가능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 CPI와 FOMC가 별개가 아니라 연관되어 있습니다 CPI 결과에 따라서 FOMC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CPI도 PPI처럼 높게 나올 것인지 FOMC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여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서 PPI가 증시 하락의 주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경제지표 좀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밤 10시 반 금요일이죠 이때 PPI 관련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월 대비 0.3% 증가를 했고요 예상치를 0.1%포인트 상회를 했어요 그리고 YOY 같은 경우에도 7.4% 상승 예상치를 0.2%포인트 묻돌았습니다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랐어요 MON 기준으로 전월 대비로는 0.2% 전년 동기 대비로는 0.3%포인트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뜯어보시면 예상치가 좀 낮긴 했습니다 PPI 전년 동기 대비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전 수치가 8.1%였어요 근데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7.2%로 제시를 했습니다 즉 0.9%포인트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시장이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를 돌렸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PPI가 작년 10월에 이미 전년 동월 대비 8.6%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년 동월에 8.6% 올랐는데 여기에서 또 얼마나 높아지겠느냐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던 것이죠 하지만 많이 하락하긴 했어요 8.1%에서 7.4%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이 물가가 상당히 좀 끈적끈적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만큼 물가가 쉽사리 잘 상승률이 안 떨어진다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근원 수치 같은 경우에는 더 높아졌는데 에너지와 이 푸드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 부분에서도 이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는 둔화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라는 불안심의를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 선물 100지수를 보시면 이전까지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상승하는 분위기였다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수직 낙하합니다 거의 한 1.5%까지 훅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좀 반등을 하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10일 토요일 자정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수치는 바로 이거예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이게 1년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예상치가 4.9%였습니다 하지만 4.6%로 0.3%포인트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는 낮아지고 있구나 시장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구나 라는 부분 때문에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휘발유 가격입니다 가솔린 가격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제유가 보시면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어 가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많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 4.6% 같은 경우에는 2021년 8월 그 수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에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소비자 기대지수 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금상첨화죠 인플레는 낮아지는데 소비심리는 좋아진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긍시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은 막판으로 갈수록 이 ppi에 대한 무려 이게 또 cpi를 키우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다시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채권시장 반응을 보면은 이에 대한 시장의 심리를 발 반영하고 있는데요 자 인연물 같은 경우에는 ppi가 나오자 단기간에 급등을 하죠 어? 생각보다 인플레가 더 높아지겠네? 라고 해서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것으로 발표하자 다시 좀 하향 안정화됩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번 주에 발생한 cpi, fomc 그런 이벤트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심련물, 장기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ppi가 높게 나오자 그냥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앞서서 보셨다시피 그냥 3%로 동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심련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ppi가 발표된 이후에 기준금리 컨셉은 어떻게 되었느냐 cme 그룹에서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now 같은 경우에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토요일 날 캡처를 했기 때문에 하루 전 수치 즉 12월 9일 수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2월 fmc 기준금리 컨셉을 보시면 지금 현재 3.75에서 4.0입니다 그리고 12월 fmc에서는 빅스텝 0.5%포인트 인상 확률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4.25에서 4.5입니다 그리고 내년 fmc 관건이 베이비스텝이냐 즉 25bp를 올리느냐 아니면 빅스텝이냐 50bp를 올리느냐 그 확률인데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해서 빅스텝 확률이 높아졌죠 그리고 베이비스텝 확률은 다소 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ppi 발표 이후에 약간 좀 경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최종금리 상단 시장에서는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5월 fmc 이때 가서는 금리가 최종적인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월 fmc 기준금리 수치 컨센서스를 한번 살펴보면 4.75에서 5% 이 확률이 1주 전에는 거의 한 40%였는데 35%대로 낮아졌고 반대로 5.0에서 5.25 확률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5.25에서 5.5 확률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한 11%였는데 15% 16%대로 상승을 했어요 역시나 최종금리 상단을 ppi 발표 이후에는 다소 좀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과연 fmc에서 내년 중립금리 수준을 연준위원들이 어느 수준에 찍을지 그래서 이 컨센서스를 산출해 봤을 때 5%가 넘는 수준인지 아니면 이 5%가 근접한 4% 수준인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벤트 날짜별로 한번 살펴보면 화요일과 수요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요일에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죠 이거는 미국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화요일 밤에 발표가 되겠죠 그리고 수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fmc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15일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새벽 3시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22boe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미국의 소매판매 산업생산 중국의 소매판매 산업생산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6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 cpi에 따라서 fmc 결과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시장에서 환호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실망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이때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상방으로 내지는 하방으로 m4mc에서 관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기준금리 0.5% 인상 확률은 시장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파월 역시 0.5% 인상에서 벗어나지 않을 그런 발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11월 30일 날 발언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도표의 변화 과연 이 최종금리 상단을 어디에 찍어 놓을 것인지 연준위원들이 5.25에 가깝냐 아니면 4.75에서 5% 사이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엇갈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에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겠죠 여기에서 속도 조절 강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2월 FOMC 때의 베이비 스텝이냐 즉 25BP 인상이냐 아니면 50BP 인상이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냐 아니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데이터 디펜던시자 물가가 높아지면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시장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파월이 계속해서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 물가가 문제자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물가 잡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파월이 발언한 이후에 시장이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파월의 발언에서 과연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FOMC 결과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PPI가 CPI에 3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PPI 그래프와 CPI 그래프 한 번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한 1개월 정도 PPI가 선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PPI가 CPI에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PPI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월부터 갑작스럽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CPI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월부터 이때부터 급작스럽게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시차가 한 2개월 정도 됐어요 그리고 피크아웃을 찍는 그 시점은 PPI 같은 경우에는 2022년 4월 CPI 같은 경우에는 2022년 7월입니다 그리고 PPI가 언제부터 하락폭이 컸느냐 바로 7월입니다 7월부터 갑작스럽게 낙폭이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CPI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8.5, 8.3, 8.2 천천히 떨어지다가 10월 수치부터 7.7로 확 떨어졌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PPI가 8월 역시 하락폭이 좀 가팔랐거든요 3개월 정도 CPI가 PPI에 후행을 한다라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역시 다른 때보다도 물가가 좀 빠르게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다 PPI가 11월 달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예상보다 높게 나온 PPI 수치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이라든지 내년 2월이라든지 그때 반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PPI가 상당히 좀 높게 나와서 지금같이 시장이 좀 경계를 하고 있는데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은 이것보다 낮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은 되돌림 형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면요 S&P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금 내려앉아서 121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CPI와 FOMC 결과에 따라서는 밀린다라고 한다면 3,800선 이때까지 밀릴 수가 있고요 나름 이 가격대에는 예전에 어느정도 지지선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좀 지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애플, 테슬라 각가지 악재로 인해서 120일선도 돌파하지 못하고 현재 이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을 이미 돌파를 했죠 S&P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에 맞닿았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 근처도 못 갔다 그래서 만약에 CPI와 FOMC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10,500선, 이전 저점 이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좀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열어놓을 필요가 있고 반대로 CPI와 FOMC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술주의 가장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201선, 즉 12,000선까지는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00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금 조정하는 흐름이 나왔죠 사실 이걸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싸다 그리고 수급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들어올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파를 해서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가려면 펀드멘셜적인 이슈, 즉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은 아직 시기상종이기 때문에 힘들고요 일단 2,300선 그리고 61선에서 지지할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CPI와 FOMC에 따라서 시장이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까지는 한번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 200일선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CPI와 FOMC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상방으로 내지는 하방으로 그리고 CPI와 FOMC가 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CPI 결과에 따라서 FOMC에서 지키는 점도표 파월의 발언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경계감을 키우는 모습인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PPI가 CPI에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P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CPI가 높게 나온 건 아니에요 이전 PPI 수치에 따라서 CPI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CPI가 높게 나올 것이라고 해서 너무나 많이 선반응에서 빠지면 되돌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FOMC에서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점도표가 어디에 찍히느냐 그 부분이 최종 금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2월 FOMC에서 과연 파월이 금리 인산 속도를 얼마나 조절하느냐 빅스텝이냐 아니면 베이비스텝이냐 그리고 세 번째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최종 금리에 대한 힘태를 줄 것이냐 그 전까지는 그냥 데이터 디펜던스이다 물가를 보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로 했는데 여기에 톤 변화가 발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증시는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기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시장에서 좋아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산타랠리가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